자 그리고 트윈모션에 가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임폴트로 오픈.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겠죠. 자 폴더에 가서 여기서 불러올 때 먼저 체어하고 테이블을 불러올건데 먼저 의자를 불러올게요. 의자 열기를 눌러주시는데 옵션을 항상 확인하시구요. 여기서 Collapse All을 선택해 주십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Collapse All 나오죠? 그리고 유닛 단위는 Auto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스케치업에서 제가 mm 단위를 쓰고 있어요. mm 단위를 쓰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mm 단위가 보이죠? 근데 트윈모션은 mm 단위가 아니고 미터로 되어 있을 거에요. 어쨌든 자동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OK를 눌러서 열어주면 공간은 넓은데 되게 작은 물체를 불러오면 어디 있는지 찾기가 힘들어요. 이럴 때는 여기 있는 화살표 그 다음에 의자 여기서 마우스 클릭 쭉 내려서 Zoom to Selection 해주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처음에 불러오면 바닥에서 살짝 떨어져 있는데 그게 걱정하실 건 없고 얘를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해서 움직여 보면 바닥에 딱 붙어서 되죠.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 포인트 있죠? 이게 바로 아까 제가 origin점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위치가 아니고 다른 데에 있다거나 하면 가져오셨을 때 이렇게 딱 붙어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거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origin점 위치에다가 오브젝트를 이동해서 배치를 꼭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질을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보다는 이후에 좀 더 그 재질에 관한 부분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얘는 이렇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오브젝트를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여기서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입 이렇게 쓰지 않고 여기 보시면 라이브러리에 유저 라이브러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오브젝트를 넣어두고 쓰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제 재질을 다 적용한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좋긴 한데 지금은 간단하게 할까요? 괜히 또 패브릭 이후 진행 과정에서 좀 늦어질 수 있으니 이렇게 적용을 하고 스케일도 조금 맞춰주고 이렇게 해서 다 세팅을 했다면 얘를 유저 라이브러리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라이브러리에 집어넣을 때는 우선 오브젝트가 뭔지를 클릭을 해 준 다음에 우측에 보면 이 서치 부분에 글씨가 보일 거예요. 체어 00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 컨테이너라고 하는데 컨테이너 안에 스케치업이라는 모델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쭉 내려가면 add to user 라이브러리. 네, 유저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오브젝트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를 화면에서 지웠지만 얘를 이렇게 지워도 얘를 클릭해서 계속 가져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esc키 눌러주시고 다시 또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유저 라이브러리에 넣어놓으면 스케치 트윗 머션을 새로 시작해서 새로 시작해서 다시 새로운 파일에도 이 유저 라이브러리는 이게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바로 가져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또 import를 할 건데 이번에는 table 역시 option collapse all 해서 불러 주시고요. 네, 해당 오브젝트도 역시 재질을 바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네, 재질 내서 메탈 네, 메탈 네, 메탈 부분에 이 부분 네, 뭐 이런 거는 본인의 취향에 맞는 걸로 진행을 하시고 네, 상부는 어디로 하는 게 좋겠죠? 네, 뭐 이런 걸로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오브젝트를 이 오브젝트를 add to user 라이브러리에 진행을 해주고 자, 그러면 user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들어갔죠? 자, 얘네를 이렇게 한 번 해볼게요. 제가 이걸, 테이블을 다 지웠는데 하나 꺼내 놓고 네, 의자 꺼내 놓고 또 꺼내 놓고 꺼내 놓고 자, 이렇게 해 놓고요. 얘를 방향을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배치도 네, 테이블 배치를 아까 처음에 네, 스케치업 파일을 열었을 때처럼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 네,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 얘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얘하고 얘를 누르면 네, 추가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쉬프트 키 눌러서 하나를 복사하고 자, 이때 이때 네 어 인스턴스와 카피 옵션이 뜨는데 인스턴스는 스케치업에서는 컴포넌트 기능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서로 하나를 바꾸면 나머지가 바뀌는 뭐 이런 기능이죠? 인스턴스로 한 번 해놓겠습니다. 인스턴스로 하면은 얘 재질을 바꾸면 얘도 같이 바뀌는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얘하고 자, 세 개만 선택하고 또 쉬프트 눌러서 이동을 해서 복사를 하고 오케이 자, 이렇게 세 세트를 만들었는데 어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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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앞으로 서로 어 한 번에 이렇게 이동이 되도록 움직이고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자, 보시면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이 테이블 테이블을 자, 테이블을 자, 얘를 얘하고 얘하고 자,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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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한꺼번에 이동을 하시려면 어... 이렇게 하면 좋아요. 얘를 선택을 하시고 이 밑에 있는 체어 부분들 얘네 있죠? 얘네를 네, 여기서 클릭하고 지프트 키 눌러서 이렇게 네 개 다 선택을 하시고 드래그 해서 이 테이블 아래로 종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테이블은 네, 한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테이블을 선택하면 네, 한꺼번에 이동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의자를 선택하면 의자는 별도로 움직이는데 테이블을 선택하면 테이블이 한 번에 움직이고 또 이 테이블 자체를 네, 이 테이블 자체를 마우스 클릭해서 Add to user 라이브러리에 집어넣으면 네, 역시 이제 이게 네,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의 오브젝트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얘네들도 마찬가지겠죠? 네, 얘네들도 이렇게 다 선택을 하고 보시면 얘하고 이렇게 두 개인데 두 개를 드래그해서 여기다 넣고 그러면은 얘하고 테이블하고 자, 얘는 드래그해서 여기다 넣고 자, 그러면 여기가 됐죠. 네, 이렇게 하면 자, 여기가 여기로 가야죠. 네, 이렇게 해 놓고 역시 Add to user 라이브러리 또 Add to user 라이브러리 그러면은 세트가 만들어진 애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한 세트로 묶어서 집어넣는 데이터를 스케치업 데이터를 옮겨서 유저 라이브로리로 옮기는 과정을 진행을 해봤습니다.